강력하다는 티타늄, 강력하다는 스톤이 만나 두 가지의 강력감을 같이 만나보십니다. 이거를 지금 어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티타늄과 스톤을 아예 그대로 합작되어 있는 프라이팬을 만나셔서 그 정도 아주 강력한 느낌에 대해서는 고객님 더 이상은 의심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방송 중에 중에 아예 과감하게 보여드릴까요? 네 고객님 숱입니다. 숱은 800도, 900도, 1000도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이 강력한 온도를 견뎌낼까라고 생각을 하시죠. 이게 숱이에요. 그런데 숱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. 이걸 보여드립니다. 저희 아예 지금 터치로 불을 가했어요. 여기다가 제가 숱을 덜어내고요. 그리고 나서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싹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 지금 아예 여러분 숱으로 밑이 막 타있는데 이걸 닦아냈어요. 닦였어요. 깨끗하게 닦였지만 여기 숱의 그을름이 남아있죠. 제가 이거는 깨끗하게 한번 닦고 닦아보고 아니 이건 세척이 아니라 그냥 닦는 수준이에요? 지금 여기에다가 이 숱을 그을린 것을 제가 후라이팬을 한번 더 깨끗하게 닦아보고 여기에다가 숱에 강력하게 태운 이 후라이팬에 제가 바로 지단을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니 숱을 태운 지금 팬에다가 그대로 해도 돼요? 맞습니다. 그러면 보통의 숱 때문에 코팅이 다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지금 보시면 지단이요. 물은 덜 익었지만 똑똑 떨어진 거 보셨죠? 이게 강력하다는 티타늄과 강력하다는 스톤이 만났기 때문에 숱을 견뎌내고요. 심지어 여기에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지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정도라면 고객님 어느 정도 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염분 테스트 엄청난 게 지금 염분 테스트까지 맞췄습니다. 맞습니다. 왜냐하면 한국 요리라는 것이 된장, 간장, 고추장 같은 짜고 매운 강한 양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끓이셔야 되거든요. 이게 300시간 염수 테스트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력한 느낌은 여러분 믿고 들어오셔도 되겠고. 또 하나 오늘 아예 코팅력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강한 양념을 통해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극히감이 상당한데요. 고객님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불쇼를 해도 견디는 거 보셨고요. 심지어는 이 껄죽한 칠리 소스를 제가 부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띄굴띄굴 굴러다니는 소스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. 타거나 이런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을 막 달도 한쪽 부분이 시커멓게 타오르거나 그을리는 게 없다는 얘기죠. 소스가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 보이시죠? 심지어는 스테인디오를 익히고 맘껏 쓰셔도 되는 이렇게 강력한 테타늄 스톤 호라이팬을 보셨습니까? 이게 바로 로벤탈의 기술력입니다. 또 하나 28cm 그릴팬인데 그레이썬이 있으니까 아마 스테이크 구우시기에도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. 여기에 스테이크가 너무 좋죠. 여기에다가 지금 아예 강력하게 고기를 부어서 그릴 선을 잡아낸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소스 한번 부어볼까요? 맞아요. 스테이크 소스를 아예 쭉 부어봅니다. 그래도 돼요. 왜냐하면 고객님 보세요. 코팅이 너무나 매끄럽기 때문에 소스가 지나간 자리가 안 보일 정도로 깨끗하죠. 이렇게나 떼굴떼굴 굴러다닐 수 있는 거 강력한 티타늄과 강력한 스톤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프라이팬이 그릴 틈까지 만나보셨어요. 소스를 저희가 밑에 굳어날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유리 뚜껑이 28cm부터 호환이 가능하니까 다 맞아요. 양수 냄비가 지금 같이 갈 때는 이게 웬일이에요. 지금 삼계탕을 끓여요. 맞아요. 그런데 위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마리 두 마리 아래쪽에 한 마리까지 총 다섯 마리가 들어갔어요. 무인이 각자 되실 수 있고 심지어는 이게 통주물이다 보니 닭다리가 어떻게 해요. 정말 뼈와 살이 쏙쏙 분리될 만큼 지금 저희 아직 첫 설명 끝나지도 않았어요. 끝나지도 않았어요. 세트가 지금 판매가 완료됐습니다. 동물이 뽀얗게 우러난 통주물 심지어는 뚜껑을 어떤 것과도 다 호환이 됩니다. 전 구성을 아무리 봐도 진짜 딱 필요한 구성으로만 작은 거 넣어서 수량만 늘린 게 아니에요.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28cm 프라이팩 기본적으로 갈 거고 여기에 지금 방송 중에만 함께하는 조건이 보여드릴까요? 양수 냄비에다가 지금 28cm 써볼 수 있는 프라이팬이 같이 가면 총 6조개 구성을 그대로 만나시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4만 원대로 만나요. 네. 4만 4,910원까지 떨어지고 심지어는 최종의 결정이 아니라 프라이팬 고객님 써보실 수 있어요. 오랜 이 색을 일주일 동안 마음껏 써보시고 그때 결정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. 써보시고 나서 판다는 고객님이 하시는 거고요. 108년의 전통의 독일 브랜드의 명가는 여러분 이거 제품으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. 직접 판단하실 수 있는 무료 채널 기회까지 방송 중에 모두 들어오시고 이 조건은 홈앤쇼핑에서만 지금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.